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다나리입니다 오늘 제가 셀프탈색으로 망한 머리를 회색시키러 킹스턴 맨즈 헤어 바버샵에 왔습니다 과연 제 머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봐주실거죠? 들어가 봅시다 이게 제가 셀프탈색 켰다가 네네 이 영상 망한거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두건을 세건 너무 좋아했는데 드디어 프리터스를 합니다 제가 술이 있는거죠? 아 술은 고객님들 원하셔서 아 정말요? 술을 원하신다면 줄 수 있어요 아 정말요? 와 술 서비스 아는 없으면 좋겠어요 아는 없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에 칠 수 있어요 아는 없으면 좋겠어요 아는 없음 그치 아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치 아는 없음 내가 죽어야 두번째 탈색량 팔랐어 저 아리 찍으러 놀러 왔는데 여자가 저밖에 없어요. 여러분 여기 술이 있어요. 세상에. 입장 해드릴게요. 아리는 귀마개. 귀마개. 아이 따뜻해. 귀가 따뜻해. 발 안 들려나 지금 뭐라고 그래요? 입 다물어 입 다물어. 비 오는데 이러고 어딜가. 배고파. 아 진짜 너무 안 좋잖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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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 응? 뭐야. 안녕. 안녕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응. 물 튀지 마. 나 아니야. 아 너 아니야?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우리는 이따 촬영장에서 다시 만나요. 하하. 우리 사랑하고 가 пожале고 사진도 멋지게 찍고 저는 이제 갑니다. 감사합니다.